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취재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의료계 집단 행동에 따른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2천 명 증원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 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2천 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